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어디다가 갖다 놔? 개미 있는데 또 갖고 와 아, 아버지 갖다 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래 응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어석, 어석, 잘한다 아우, 잘하네 아우, 잘하네, 어디로 가 곰 세 마리 있어, 저기? 저기 곰 세 마리 있대 또, 아니, 이거 유리해 거울 보여주잖아 여기, 여기, 여기 너 여기 너 보이잖아, 너 네가, 하이리 곰, 하이리 곰 또, 또 엉, 엉, 곰, 엉, 곰 결워서 가자 하담이 애기 곰 엉, 곰, 엉, 곰, 할머니 곰 여기 있잖아, 할머니 곰 아버지 곰 저기 계시고 곰 세 마리가 아유, 왜 던져 엄마 곰은 엄마 곰은 저 안에 계시고 저거 아빠 곰은 아빠 곰은 아빠 곰은 저 공부하고 있고 아유, 아래 오빠 아유, 아래 오빠도 곰은 공부하고 있잖아 학교에서 하람 오빠도 공부하고 야, 너네는 뭐해 지금 빨래 널고 있고 그치? 응 이거는 마우 샀어 응 응 응 계속 준다 하하하 아유, 잘하네 응 아유, 잘하네 응 하부지, 여기 있어요 하부지, 여기 있어요 응 응 하하하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이게 이 놀이야 놀이 얘들한테는 유튜브 지나가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밖 이렇게 안 논대 전부 드라이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노는 게 할아버지가 다 늘어지고 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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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그 무거워 아우 아우, 잘하네 다리 아우, 잘하네 다리 아우, 잘하네 공댕이는 너무 귀여워 공댕이는 너무 귀여워 공댕이는 너무 귀여워 아이, 이리, 공댕이가 아니야 공댕이가 너무 귀여운데 왜 아니야, 아니야? 째 들어가는데 그 수건이 자기 머리로 내려와버렸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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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줘야지 아이고 이거 밟고 다니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밟고 다니면 어떡해 이거 너무 새끼 으쌉 으쌉 잘한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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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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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 다니는 거야 이제 아이고 재미 붙여가지고 아이고 옷은 또 그렇게 입고 흐흐흐 뭐야 장난꾸러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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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에이 아이고 아이고 베이비 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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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고 베이비야 베이비 뭔짓이야 개미 있어 개미 저리 가 얼른 일어서 일어서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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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개미야 개미 빨리 일어나 ans 개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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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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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왜 이렇게 불렀어? 배가 왜 이렇게 불렀어? 배! 개미 개미 베이비꺼야 이거? 이거 베이비꺼야? 베이비꺼야? 은하껀데 그거? 하유리인데 이거 봐 이제 작아졌어? 그렇지 뭐 이제 하유리가 점점 커버져서 베이비 베이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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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베이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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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라다가도 그냥 둘이 싸우고 아주 어이 왜 밀어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꼬집었어? 하하하 할머니가 누나 아야 누나 아야 누나 아야 누나 아야인데 왜왜왜왜왜 거기 들어가서 그러는거야? 잘 있다가도 또 잘 있다가도 심술들이 나나봐 에이 참 말라 에이 잘 놀다가도 왜 그런지 몰라 아이고 또 또 누나가 그러면은 동생 또 그래 아닌데 누나가 누나가 한번 이렇게 어 할머니가 지금 다 찍었는데 지금 봐 누가 먼저 했나 볼거야 하다미 하다미야 알았어 얼른 할아버지 안 도와줘 언제 도와줄거야 이 그늘 밑에서 놀고 있네 응 응 응 아이 노즈마리 냄새가 아주 향긋하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제 올라갈거야 아이고 뜨거운데 앗 뜨거 앗 뜨거 응 앗 뜨거 올라가 봐 응 아이 꽃을 왜 뜯어왔어 동생도 또 뜯는거 보일라고 이리 줘 거기다 넣어버리게 동생 동생 뜯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물에다가 넣어놓을게 응 응 엄마 보라고 그래 하율이가 넣을거야 응 그래 알았어 물 컵에다가 물 넣어줄게 됐다 응 응